안녕하세요. 옷만들기의 정석의 림빵 인사드립니다. 자, 5월달이 됐으니까 밖에 나가 일이 많이 생겼죠. 옷만들기가 소홀해질 수 있는 5월이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화이팅해야 실력이 늘겠죠. 자, 저번 시간에 숙제해오신 분들 자, 저번 시간에 땀이 분들을 계속 입학을 해주시고 계시죠. 자, 모두들 환영하고 모두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를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원피스 시리즈로 쭉 오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처음 했던 바지라든지 이런 스커트 부분들은 다 까먹지 않았을까라는 복습 차원에서 오늘은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요거, 요런 바지, 와이드 팬츠, 우리나라 말로는 통바지 허리를 앞에는 딱 짚어올려서 딱 맞게끔, 날씬하게끔 하면서 뒷부분에는 전체적으로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옷이 굉장히 편안하고 통바지인데 자, 기장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조절하시면 돼요. 통이 좀 넓어서 여름에 얇은 원단으로 살랑살랑한 그런 느낌의 바지를 오늘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와이드 팬츠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천천히 보시면서 외워주시기 바라요. 자, 와이드 팬츠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판을 먼저 떠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한 38 정도 첫 번째 1번이 기장을 놓는다. 1번 자, 그 다음에 미디, 미디를 놓을 건데 1번 여기가 허리예요. 허리선 허리선에서 4분의 힙 자, 힙이 몇이냐면 자, 얘를 뜨기 위해서 5 사이즈를 뜰 건데 5 사이즈는 허리가 26, 힙이 36, 기장은 38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장을 먼저 1번 놓고 자, 2번은 4분의 힙이니까 4분의 36 하면 9인치 자, 9인치 자, 이렇게 9인치 힙 논 다음에 여기서부터 4분의 힙 그럼 또 9인치 1, 4, 1 자, 여기 1과 4분의 1 나가주세요. 자, 이렇게 볼게요. 5 사이즈는 이 앞부리가 1, 4, 1 6, 6은 1, 8, 3 7, 7은 1 과 2분의 1 8분의 5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 2번, 3번 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평행하게 올려주시고 자, 4번 올려주시고 5번은 여기와 여기와 반을 접어주시고 자, 5번 중심선 5번 자, 5번 6번은 무릎선을 정할 건데 무릎선은 18인치에서부터 20인치까지 정도 되니까 20인치 놔볼게요. 20인치 평행하게 그린 거예요. 5번, 6번 6번 6번은 무릎선인데 무릎선은 18인치에서 키가 작으면 18인치 보통이다 하면 20인치 정도 무릎선은 허리서부터 내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지 통을 갈 건데 통바지니까 한 10인치 정도 앞판을 10인치 정도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쪽이 5인치 이쪽이 5인치 앞에 통을 10인치 정도 통을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시면 얘랑 이 불이랑 자, 이렇게 불이랑 연결시켜주실게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자, 보면 7번이 10인치 여기 통 통을 놓을게요. 바지 통 바지 통을 10인치니까 5인치, 5인치 나갖고 자, 8번이 얘랑 얘랑 연결시켜준 거예요. 앞 나온 애랑 얘랑 자, 9번은 2선과 요선은 같아요. 그러면 요선을 쟤더니 5인치 5인치 자, 얘랑 얘랑 연결시켜주면은 이렇게까지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로 요 위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트 1인치 요렇게 요렇게 체크해볼게요. 자, 그러면 4분의 허리니까 26을 남으면 6과 2분의 1 플러스 플러스 다트 1인치 자, 얘랑 허리서부터 7인치 내린 데가 힙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허리서부터 7인치 내린 데가 힙 여기가 힙 엉덩이 여기서부터 곡자로 이렇게 연결 자, 그 다음에 힙서부터 얘랑 그냥 똑바로 연결 자, 가운데 다트 하나 잡아야 되니까 다트 하나 1인치짜리 반인치 반인치 나가서 4인치 정도 내린 데 얘랑 연결 자, 앞에 요렇게 곡자로 요렇게 들어갈 건데 요렇게 연결시켜주는데 한 2인치 정도랑 얘랑 연결시켜줄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뜨면 앞판은 다 끝난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이게 앞판이 떠졌으면은 뒷판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판은 앞판을 뜬 걸 놓고 종이를 얼려줄게요. 자, 끝부분을 딱 맞춰주시고 앞판이 이렇게 비치면 앞판 부분에다가 종이가 이렇게 여유롭고 3인치, 3인치 정도 여유롭게끔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싹 운줄러주시면 다 비칠 거예요. 자, 비치면 떠볼게요. 자, 처음에 비치는데 무릎선을 똑같이 놓는 거예요. 무릎선을 자, 무릎선을 똑같이 1번 놓을게요. 자, 뒷판 1번이에요. 자, 중심선 똑같이 그릴게요. 중심선 똑같이 그릴게요. 이게 2번 뒷판 2번 자, 앞판은 앞, 뒷판은 앞판보다 밑에가 반인치 반인치 여자는 반인치 남자는 4분의 3 정도가 큰 거예요. 자, 반인치 크니까 여기가 지금 앞판이에요. 앞판보다 반인치 반인치를 키운 거예요. 자, 여기도 이쪽도 여기가 앞판인데 앞판보다 뒷판 여기 부분이 반인치 크다. 3번 여기가 3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이 점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제가 앞판을 살짝 그려놓아 볼게요. 앞판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거라고 볼 때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여기를 A점이라고 할게요. A점 A점이 앞판 지금 앞판의 A점이 여기예요. 앞판의 A점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A점 여기 A점이에요. A점 다시 이거 넣으니깐 여기가 A점이 될 거예요. A점에서 자, 요거 A점에서 2분의 1 내린 점을 B점 자, 무슨 말이냐면 A점에서 2분의 1 내린 점 여기가 B점 A점에서 2분의 1 안으로 들어온 점을 C점 자, A점에서 안으로 들어온 2분의 1 들어온 점이 C점 자, 이렇게 A, B, C를 아셔야 돼요. 자, B점에서 B점 A점에서 2분의 1 내린 B점에서 수평으로 그린 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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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자고요. 평행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린 점 요기에서 수평으로 그린 거예요. 요 말하는 거 지금 자, 1번, 2번, 3번이 B점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 앞부리, 앞부리 이게 앞부리에요. 앞부리 앞부리 여기가 앞부리, 앞부리 앞부리라고 할게요. 앞부리 앞부리에서 2와 2분의 1 자, 여기서 2와 2분의 1 나간 앞부리에요. 앞부리에서 2와 2분의 1 나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5은 앞부분이 2반 6,6은 2,8,5 7,7은 2,4,3 8,8은 2,8,7 이렇게 외울게요. 요기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부리가 5는 2반 을 나갈게요. 자, 이렇게 됐고 얘와 얘랑 연결시켜주고 여기서 2분의 1 내린 점과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줄게요. 자, 이 선은 없어질 거예요. 요렇게 곡자로 됐어요. 자,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로 시점 자, 5번이 그러면 시점과 자 여기 시점 어딘지 알겠죠? 시점 우리가 앞에, 앞에서 요기 부분을 C1 얘를 C2 라고 그럴게요. 자, 어디냐면 잘 보세요. 여기 중심선 그렸던 데가 C2 똑바로 올렸던 데가 C1 C1과 여기서 다시 비추면 비춰놓으면 C1과 C2가 있어요. C2가 C1과 C2가 어딘지를 잘 아셔야 돼요. C1 C2 중심선 앞에 C1 C2 덮으니까 여기가 C1 C2가 있어요. 5번이 시점과 C1과 C2의 중간 를 Q라고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Q와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 계시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요 부분만 익히면은 바지는 끝나요. 아셨죠? 계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여기 손이 제가 여기가 비친대로 이렇게 비춰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부터 직각을 맞춰서 여기서부터 긋는데 4분의 허리 플러스 2인치 주름 양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4분의 허리는 26으로 4로 나누고 6과 2분의 1 플러스 2 그러면 8과 2분의 1 자, 8과 2분의 1이 요기랑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8과 2분의 1이 요기 요점이랑 만나는 점이 직각으로 요렇게 오는 거예요. 자, 8과 2분의 1이 어떻게 나왔냐면 4분의 허리 플러스 2인치 고무줄 물량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2인치를 크게 했어요. 자, 2인치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리서부터 7인치 내린 점 허리서부터 7인치 내린 점 직각으로 이게 힙이에요. 힙 이게 힙선 이게 7인치 내린 내가 힙선 힙선에서 평행 직각으로 맞춰서 쭉 그리고 4분의 힙 4구 36 플러스 1인치 정도 좀 여유롭게 엉덩이 좀 여유롭게 가는 옷이기 때문에 4분의 힙 플러스 1인치 여유 이게 여유 여기까지가 4분의 힙 1인치가 여유 자, 얘랑 얘랑 연결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잘 보셔야 돼. 여기 부분 헷갈리니까 힙선과 여기 무릎선이 연결시켜줄 때 자,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얘랑 요 반인치 큰 애랑 요기 요기선 요기선이랑 한 번 반까지는 이렇게 그려요. 요렇게 자, 자들 요렇게 돌려서 요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자, 자 쓰는 거 잘 봐요. 이 힙선과 무릎선을 연결할 때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커지기 때문에 요 반인치를 보면서 반인치를 보면서 선을 한 번 긋고 요기를 보면서 여기까지 긋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까지만 긋는 거예요. 그리고 자를 돌려서 얘랑 자연스럽게 얘랑 연결시켜주는 거 자, 요기 잘 잘 체크해야 돼. 자 쓰는 거 여기 헷갈리니까 자, 요런 식으로 뒷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인치 올린 데와 2인치 나간 점이 요기랑 요기랑 얘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아홀자로 2인치 올라가고 2인치 나간 데랑 이렇게 요기랑 요리랑 맞춰서 굴려주고 자, 여기는 고무줄 들어갈 거예요. 고무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트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냥 요기에서 나중에 구무줄 놓고 허리 부분이 맞도록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뒷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패턴 무진장 어렵죠. 자, 어려운데 분명히 요렇게 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떠 봤고요. 자, 그러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쉽게 하는 거 굉장히 뭐 쉬운 그 원형 패턴 가지고 패턴 뜨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립바가 무료로 나눠드린 이 원형 패턴 갖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저 28 사이즈로 통바지 뜨려고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 원형 패턴 패턴 원형 가지고 와이드 팬츠 통바지 뜨는 거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기장 놓으시고요. 자, 기장 놓으시고 패턴 끝부분에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요렇게 끝부분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중심선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요. 자, 카피 이런 식으로 카피하신다면 기장 놓고 원형 놓고 밑에 바지통 10인치 10인치 와이트 팬츠 10인치 놨으니까 얘랑 얘랑 앞에 불이랑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무릎선 표시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이랑 카피해서 놓으시고 얘랑 얘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자, 요렇게 얘랑 힙이랑 얘랑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허리는 자, 중심선이 있잖아요. 자, 다트 잡아주시고 어, 옆에 작은 다트 있던 거는 뺄게요. 자, 빼기 위해서 이만큼 줄여줄게요. 옆에서 칠게요. 자, 요렇게 뜨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카피하면 와이드 팬츠 이 원형 가지고 뜨는 거 요렇게 뜨시면 돼요. 뒤판도 크게 자, 뒤판은 앞판을 밑에 깔고 밑에다가 가운데다가 놓아주시면 되고요. 자, 무릎선 한 다음에 얘랑 중심선 중심선이랑 맞춰주시면 돼요. 중심선이랑 여기랑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요. 자, 중심선 맞춰주시고 그려주시는데 힙에 아까 어, 통받이니까 힙의 여유를 4분의 힙이 있던 부분을 여유를 여유를 주시면 돼요. 자,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 앞판보다 반인치 크게끔 그려주시고 반인치 크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카피해라 태어나온 애랑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허리 부분 고무줄이 지금 다트만 있으면 좀 적으니까 1인치 정도 더 키워서 1인치 정도 키워서 힙이랑 같이 힙도 한 반인치 키워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고무줄 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뜨면 와이드팬치가 이 원형 가지고 뜨는데 앞에 다트 하나 없애주고 뒷부분 다트 대신에 1인치 정도 더 키워서 고무줄로 넣어주는 거 이렇게만 해주시면 와이드팬치는 뒤에 고무줄 넣을 거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안 쉽다고요? 패턴 원형 가지고 하는 것도 안 쉽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자, 여기 에그 모드에 가서 500원 주고 사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이것도 패턴 자체가 머리 아픈 사람들은 그냥 제가 500원에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시도록 하고 자, 이렇게까지 잘 하셨으면 다음 시간에는 재단해가지고 간단하게끔 뒤 고무줄 해가지고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